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 어떤 경로를 예상하고 쳐야 할까요? 대회전 시스템 1번 패턴이 앞돌리기 대회전일 때 필요한 간단한 시스템이라면요. 대회전 시스템 2번 패턴은 뒤돌리기 또는 옆돌리기 대회전의 경우입니다. 시스템이랄 것도 없고요. 5앤앤프 시스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득점하는 예상 경로는 이렇습니다. 경로를 따라가 보면요. 5앤앤프 시스템 상의 50라인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를 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흰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옆돌리기가 되겠죠. 보통 5앤앤프 시스템을 알더라도 3쿠션 이후의 궤적은 주의깊게 보지 않는데요. 특히 대회전을 한 후에 반대편 코너로 갈 때의 궤적까지는 신경쓰지 않는 편입니다. 뒤돌리기나 옆돌리기 대회전의 경우 그림처럼 5앤앤프 시스템의 4쿠션, 5쿠션의 경로를 알아두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빨간 숫자는 4쿠션째 지점이고요. 검은색 숫자는 5쿠션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통과한 공은 코너인 여섯번째 쿠션의 빨간 숫자로 수렴이 되는데요. 쿠션에 거듭 부딪히면서 일정한 회전력으로 바뀌어서요. 코너에서는 편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50라인을 기준으로 짧게와 길게를 구분한다고 기억하시면 일단은 편할 것 같습니다. 5앤앤프 시스템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5앤앤프 시스템을 연습한 후에 이 시스템을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5앤앤프 시스템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4쿠션째, 5쿠션째 지나서 최종적으로 여섯번째, 일곱번째 쿠션에 어디로 수렴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라운드 시스템을 연습한 후에 이 시스템을 연습한 후에 이 시스템을 연습합니다. 2시스템을 연습한 후에 이 시스템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